오늘은 항균작용과 항암효과에 좋은 매실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실은 유리당과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고, 구연산과 사과산 및 숙신산 등의 각종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동아대 및 충남대학교에서 당분의 효소활성 억제효과로 항당뇨와 항산화, 항고혈압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명대학교에서 항종양 실험에서 매실 추출물은 위암과 대장암 자궁암의 세포주 증식을 억제해 항암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매실은 주로 매실주나 매실음료 등에 다양하게 가공되는데, 가공 전까지 저장기간이 짧고 세척 등의 전처리 없이 유통됩니다. 그리고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확후 빠른 후숙으로 인해 장기저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매실의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당저림과 음식반후 건조 등의 기술이 활용됩니다. 예로부터 건조된 매실은 한약재로 널리 쓰였으며, 민간에서는 장기간 보존을 위해 매실청과 장화찌 절임 등의 형태로 식용되어 왔습니다. 매실효소 및 장화찌는 그동안 위염증과 위궤양에 도움이 되는 생물학적 효과가 있었고, 활성산소에 대한 소거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우수한 환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약초와 과일의 설탕을 혼합해 만드는 것을 발휘식품이라 하고, 보편적으로는 효소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설탕과 매실의 당분은 효소의 진액과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에 유효한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게 되고, 발휘 과정에서 밀양의 알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화학성분과 염록소를 함께 추출해내게 되며, 복합적으로 매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포해 좋은 항산화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동남보건대학에서 매실에 설탕을 가하여 삼투압의 원리로 제조했을 경우에, 항균작용을 강하게 일으켜 비브리오와 살모넬라균주에 대해 높은 생육저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실 착즙액이 강한 항균화할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합성 보존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보존료로서 식품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매실은 효과를 더 내기 위해 효소를 담그거나 장화찌 및 매실줄을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오늘은 매실 장화찌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화찌를 만드실 때는 청매나 황매를 구입해 사용해도 되지만 맛은 청매가 더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청매에 칼집을 내주면서 실을 제거해주면 되고, 10배는 기계를 하나 구입해서 하면 더 편할 것입니다. 실을 제거한 뒤에는 매실과 육에 설탕과 소금을 각 한 그릇씩 넣어주고 골고루 뒤섞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2-3일정도 보관해두었다가 깨끗한 물에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빼내어줍니다. 그러면 당도가 살아나면서 맛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설탕과 소금을 1대1 비율로 넣은 후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거나 짠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소금만 빼고 설탕만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유리용기에 매실을 차곡차곡 가득 넣어서 비닐로 싸서 뚜껑을 닫아주면 공기가 차단되어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숙성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하면 되지만 이렇게 만들면 한 달 내에 식용할 수 있고, 보관은 김치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매실에는 독성물질인 비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시알이 아직 여물지 않은 것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고 시는 먹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매실은 찬성질로 소미는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가 허한 상태에서 매실을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가 더 손상되어 설사와 배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